자 우리가 전통계약 방식에서 전통계약 방식 직영제도는 직접 하는 겁니다 발주자가 직접 사람도 고용하고 재료도 직접 사가지고 직접 하는 거지만 자 도급공사는 도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3자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3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 발주자가 설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공자 시공자라고 하는 이 도급을 갖다가 주는 거죠 도급 도급을 갖다가 먹히게 됩니다 도급 도급을 먹히게 되는데 이 시공자한테 다 주는 겁니다 자 시공자한테 다 주는데 이 도급을 갖다가 하는 거 할 때를 우리가 이때는 도급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주자를 갖다가 도급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시공자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도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급자 도급인이 아니라 도급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수급을 받는다는 뜻에서는 수급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인 그리고 이 발주자가 직접 하면은 요게 이제 직영공사가 된다 그 말이죠 직접 하면은 그러나 이것처럼 도급을 주게 되면은 발주자를 갖다가 도급인이다 라고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공자를 도급인이라 그런 게 아니고 도급자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수급을 받는다는 뜻에서 일을 받아들인다는 뜻에서는 수급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개념을 쓰면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를 때를 갖다가 정확하게 불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급 행태를 갖다 보실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할 도급 자 분할해서 준다 즉 우리가 일식 도급은 한 번에 다 준다 그런 거고요 저 분할 도급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공정별 분할 도급, 직종별 분할 도급, 공정별 분할 도급, 공구별 분할 도급 이렇게 합니다 전문 공정별 분할 도급은 기존 공사 측 기계 전기 등을 분리하여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전문 공정별로 분할해서 직접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다 기계나 전기는 별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기는 대부분 다 완전히 대부분 다 별도 하지만은 이 기계는 대부분 다 건축하고 묶어서 같이 계약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분리를 시켜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직종별 그러면 전문 직종별로 도급을 갖다가 주는 방식이다 전문 직종별로요 그래서 토목, 철근 콘크리터, 철골 이렇게 전문 직종별로 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자 공정별로 그러면은 공정별로 나누어 가지고 도급을 주는 방식이고 공구별 그러면은 일정 구간별로 끊어 가지고 공구별로 109, 209, 309 주잖아 우리 도로공사 그러면은 109, 209, 309 끊어 끊듯이 이렇게 전체 하나의 공구를 갖다가 끊어 갖고 일단 구간별로 끊어 갖고 발주하는 방식이 바로 공구별 분할 도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분할 도급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면은 실비 실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 거기에 대한 이익은 가산해줘 더 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 도급제도다 라고 해서 대부분 다 우리가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죠 그 이후로는 쭉 안 나오다가 간혹 가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그 다음에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 그 다음에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실비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내가 영어로 표현했지만 A라고 하는 것은 실비입니다 A'는 한정된 실비, 그 다음에 F는 비율로 표시했고 F'는 변화된 비율이고요 B는 정액 보수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은 A 플러스 AF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A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제 실비잖아요 실비 실비는 그대로 두고 실비를 정산했습니다 비율 보수, 그 보수를 주는데 일정한 비율로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그래서 A 플러스 AF다 라고 보십니다 실제 공사 금액이 우리가 예가가 100억이었어요 예가가 예가가 100억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가격이 100억인데 실제 110억이 들어가면 110억 다 주는 제도가 이거예요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그러니까 건축주가 만일 안다라고 하면은 아 저거 100억밖에 안 될까 하는데 알는데 그죠? 그럼 실제 자기가 110억 들어갔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110억이 돼서 몇 프로를 갖다가 보수를 주겠다 그 율을 정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을 갖다가 주는 게 바로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도급 제도다 이게 가장 시공사한테는 좋은 제도들고요 좋은 제도면 반대로 발주자한테는 가장 안 좋은 제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비를 한정을 시킵니다 야, 실비 한정을 시키면 너 1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100억에 끝내 100억에 들어가고 그에 대한 이율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 그래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설정을,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게 돼서 몇 프로를 더 주겠다 그러나 이 실비 한정을 하다 보면은 원래는 예가는 100억이지만은 본인은 105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실비 한정은 서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일정한 공사 금액 안에는 들어오겠지만은 거죠 그게 바로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이다 자, 세 번째는 실비는 다 줄 테니까 이 1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10억을 다 주는데 정액, 보수를 갖다가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이면 5억 줄게 3억이면 3억 줄게 딱 정해버리는 게 바로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이다 그러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보다는 조금은 낮지만은 그는 항상 이윤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러나 이번에는 네 번째로 보면은 실비 중동률 보수 가산식이다 실비는 다 줍니다 그러나 이 보수를 갖다가 중동률 변화를 시키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100억이라고 하는 예가는 알고 있는데 만일에 100억이 들어갔을 때는 그에 대해서 5%를 줬습니다 그런데 110억이 많이 들어간 거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율을 갖다가 줄였죠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인 가격보다 돈이 적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줬죠 보수를 갖다가 많이 줬죠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게 바로 실비, 중동률, 보수 가산식, 도급 제도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비, 정산, 보수 가산식 제도 그러면은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